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가 앞서가는 차량 뒷면에 붙은 황당한 경고 문구를 목격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글쓴이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트렁크에 3단봉 있음이라고 적힌 문구가 보이는데요. 3단봉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 알아서 조심히 지나가라는 뜻인 걸까요?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알아서 조심히 지나가라는 뜻인가? 내 차 트렁크에는 예초기도 있다. 저런 거 붙이고 다니는 의도가 뭐냐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. 초보 운전, 아이가 타고 있어요 정도가 고작이었던 자동차 뒷유리 스티커가 점차 운전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죠. 최근 스티커는 남들이 다 쓰는 전형적인 문구 대신 맞춤형으로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요.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따르면 교통단속용, 범죄수사용 자동차 외에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도색 및 표지 등을 한 차량의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.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밟아버립니다와 같은 뒷차량의 경고 및 공포를 유발하는 문구 사용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요.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.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및 공포를 유발하는 문구 사용은 규제 대상에 져가 될 수 있습니다. 음모를 유발하는 문구 사용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위 by 가정 RUATOAP가ק 오피이 있습니다. 할 수는 규제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제에 대해 깊은 규제 플레이 비율이 있습니다.